제 12과 생일이 언제예요? 대화를 읽어 보세요. 네, 좋아요. 그럼 그날 만나요.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. 하루토 씨, 생일이 언제예요? 8월 7일이에요. 8월 7일이 무슨 요일이에요? 토요일이에요. 그날 같이 저녁을 먹을까요? 네, 좋아요.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요. 뭘 먹고 싶어요?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요. 그럼 그날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갈까요? 네, 좋아요. 그럼 그날 만나요. 잠시요. 1번 명의 자들이 시작합을 시작합니다. 그다음엔